안녕하세요. 저는 와보고등학교 2020학년도 수능 만점자 이승열이라고 합니다. 과목별로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 세트 모으고 있었는데, 마침 메가스터디에서 15개 분량의 모의고사를 발견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이 점 정도로 크게 만족했습니다.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에 나온 대신문과 선지들, 그리고 연계교제의 내용들에 대해서 미처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줬다는 점에서 크게 만족했습니다. 기출문제공부나 연계교제공부를 어느 정도 한 친구들 중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가 헷갈렸던 부분들이 결국 역대 기출문제나 아니면 특강, 수능완성 연계교제에 전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.